방금 차단인 Guerlire 발이 무질서의 길을 걸으리 썩을 하네 사운드가 가pen 아 빡세다. 저 말아서 좀 빡세게 하네 할만했는데 들어가봐. 그라가스 때문에 그런가? 사거리가 많이 길어보이네 야 이거 견제 빡세게 한다 땡쇼를 하네 털 replacement 아군을 당했습니다 맛있네 변화의 사람 으 validation 아 회오리가 아쉽다 상대방의 적은 아쉽다 저의 쾌척은 아 눈치 빠르네 아 눈치 빠르네 아 눈치 빠르네 아 저런 여행은 아니 다 그래 다 모든 챔프 아 저런 여행은 아저씨가 아 이게 왜 이렇게 안 오냐 아 이거 아쉽네 그냥 갱플궁 무시할 걸 그랬다 갱플궁에 너무 쫓았다 지금 아무 말도 안 해 까비 이런 걸 왜 아무 말 안 하냐면 이런 거 자기도 모르거든 이런 거 오히려 자기가 못했다 생각해 아 나 못 잡는 줄 알았네 어떻게 먹는 효과가 되지? 그라가스 저 첨가부타 나갔다고 너무 딴 따라가 아니 돌았나 아 진짜 너무 행복해 아 맞다 그냥 좀 이동 아 목에 잡지 뭐야 아 이거 퓨딜 안 들어간 거 좀 아쉽다 들어갔어 자동으로 자야 궁 있어요 저 킹 너무 좋았다 막 들어갈뻔했는데 플러스 궁 없었나보다 요거북이 언제 나오지? 빨리 먹어줘 먹어줘 제발 빨리 너무하나쁜데? 아 살았다 먹어주는 거 없었구나 오오 아 잠시만 딱봉 한 방에 미치는데? 아 잘못 탔어 아 대학선 쪽으로 탔어요 까비 근데 방금 싸움은 졌다 막타에 갱플랭크 치명타 떴을 것 같은데 잘 끝냈다 정수 맞았네 마지막 건 분명 치명타가 떴을 거야 이제 다음은 수업으로 탔어 수업을 지켜봐 수업으로 탔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